알았어? 옳지 그렇다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두 발 가지고는 안 돼 두 발 가지고는 안 돼 다시 에듀? 에듀? 오케이 업 업! 힘을 내셔 오우 잡았어 실수 업 컴 퓨어, 컴 업 업 업 업 업 업 업 업 업 Ab 지속 딩 Creek 이제 연결해보자 점프에서 뛸 수 있을지 보겠어 난이도 업 셀 짐볼 업 점프 짐볼 자, 짐볼, 짐볼, 업, 업, 예스, 근처, 짐볼, 짐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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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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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볼, 업, 업, 예스, 그럼 또 됐어, 그러면 뭐, 추억, 다시 말할게, 자, 아니, 거기 서 계셔야죠, 서 계셔야죠,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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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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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컹, 씻어, 씻어, 예스, 다시, 씻어, 예스, 짐볼, 짐볼, 도움닫게, 그렇지, 점프, 점프, 아, 그쪽 말고, 한 번만 써요, 자, 엄마를 Sudan, 자, 윗 State, raise, yes, seven, Come on, 오버irim, 오버 RD, 올드보드, 예스, perf, 총 mate,ил, 겺好像 art, 재컹, passive, give up, 어 네스, 위격 훈련하는 거야, RAMSAY, voleuk,수, 일부 rug,ди 숙 na, come onload, 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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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한치 짐볼 예스 점프 점프 예스 그떡 짐볼 아잇 짐볼 어? 그떡 짐볼 아잇아잇 짐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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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 몸으로 내가 막혔어 어떡할지 모르겠어 겁쟁이 진보 난 돌아갔다 여기서 이렇게 견뎌뛰는 거 알아보자 잠깐만 업 점프 아이고 아이고 반칙 다시 점프 아이고 점프 업 아이고 총색이 더 낫겠다 반칙 반칙 반칙하고 있어 너 네 다시 점프 가까이 해줄게 어? 그렇지 다시 점프 겟잇 역할 점프 예스 겟잇 점프 마스터 아니야 마스터? 아이고 다시 점프 아이쿠 야 그거를 차이를 알아? 여기 10cm 5cm 줄였어 그 차이를 예민하게 보네 겟잇 예스 아이유 다시 예스 겟잇 다시 업 예스 겟잇 겟잇 극복했어 극복했어 업 백 예스 예스 5cm 기록된다 이걸 하면 해내야 되는 거야 유격 훈련 다시 다시 할게요 안 돼 업 점프 예스 겟잇 어 예스 겟잇 예스 예스 겟잇 겟잇 됐어 쉬어 거기까지 육역 훈련 꽃 아 육역 훈련장이에요 뭐지? 겟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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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헤차라는 게 보여요 딴 관심이 가지가 딴데 근데 그것이 바로 갔다가 오게되면은 얘는 행동에서 인해서도 된 거예요 극복을 좀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런 아주 자그마한 행동 전화가 뜯겨요 겟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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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한눈팔다가 왔어요 겟잇 겟잇 방금 한 게 루어링일까요? 루어링이 아닐까요? 왔어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행동하는 게 루어링인지 루어링이 아닌지. Ready? Get it. 루어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아닌가 싶어요. 왜 아니죠? 안 보여줬기 때문에. 안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가 원했던 거는 이건 루어링이에요. 두 개의 행동을 한 번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Get it. 이건 루어링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보세요. 이거 하고. Get it. 내 행동에 반응을 해서 준 거하고 얘가 보는데 룩을 던져준 거는 루어링이고 내가 행동을 돌렸을 때 이쪽으로 움직였을 때 던져준 거는 내 몸에 반응했기 때문에 던져준 거라서 루어링이 아닌 어질리티 핸들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세요. Get it. Ready? Get it. Come. Yes. Ready? Get it. Come. 예. 바로 반응. Come의 또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헤찰라 안 하고. Ready? 쳐다봤어요. Ready 하니까 쳐다봐요. Ready? 어. 그래. Get it. Come. Yes. 이제 집중력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집중력이. 이게 뭐라고요? 콜레트럴 파지티브 에펙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레디? 예스! 반응이 빨라져요. 컴! 어? 못 찾았어? 미안. 밑으로 컴! 예스! 레디? 예스! 겟잇! 레디? 겟잇! 컴! 겟잇! 컴! 겟잇! 컴! 겟잇! 겟잇! 레디? 쳐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을 계속 캐치해내면서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레디? 예스! 겟잇! 예스! 컴! 예! 레디? 겟잇! 겟잇! 컴! 레디? 겟잇! 레디? 겟잇! 레디? 컴! 레디? 예스! 여기까지! 깜짝 놀랐는데 지금 으르렁대지 않았죠? 팝짝 놀랐는데 갑자기 손이 가니까 많이 착해졌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자 우리. 얘네들도 지금 엄청 차분해졌습니다. 태도가 완전 달라졌어요. 광견들이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광견 형제였다고요? 아 개빡치네. 서운하다는데요? 서운해. 아까 스포츠 모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드 체인지입니다. 눈 반짝반짝. 행실도 좋아졌고. 두려움도 다 극복하는 거. 이제는 예절 교육이야 이게. 알았냐? 눈. 청학동. 청학동. 그치. 더물어 너도 굉장히. 눈에 도끼가 풀렸어요. 눈에 힘 바짝 들어갔었는데. 대장 너무 그러지 마세요. 부끄럽게. 오히려 생각을 해가지고. 후라인까지. 젊은기 때문에. 줄 apr여서. 아 wire. 하향으로요. 아우.